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셔요 자 오늘 진행할 물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래리 145-3번지에요 제가 안내해드리는 물건 중에 부산이 별로 없는데 오늘 좀 부산 물건을 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전이에요 860평 근데 지금 11억 2582만 8천원이었는데 감정가가 지금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5억 7천 6백 42만 4천원이에요 자 보증금 10% 5천 7백 64만 2천 4백원 준비하시면 되구요 야 토지 반값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구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하나도 없으니까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지치득자격증이 꼭 필요해요 네 그거 꼭 제출하셔야 되구요 자 이 물건은 그 옆에 명래 일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땅이니까 좀 저렴하게 낙찰 받으셔가지고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고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현장 다녀와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